김진규 찔러주는 패스 박스 한쪽 들어갔습니다 김진규 하지만 볼트위스의 택배 아 볼트위스의 좋은 수비네요 아 정말 100절짜리 수비고요 예 아 이전에 아 김진규 선수 마루스에였던 기가 막혔고 네 아 플레이 좋습니다 네 아 부드러워요 김진규의 반 시간을 한번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이 장면은 볼트위스 선수의 아 정말 좋은 태클이었죠 네 네 조금 더 새끼고 있는 흐름이긴 한데요 아크 서클보군 류스커버 얼마 후 부스 타보 오 자 상승! 장기요! 김진규 1대0 합성하는 전북현재입니다 아 전북에 와서 본인의 첫 골을 아주 멋있게 장렬하는 김진규 선수입니다 네 네 김진규 선수가 리그 4경기째만을 말씀해주신 대로 전북현재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아 지금 선수들 다들 모여서 축하해주는 모습 네 아 네 자 이렇게 되면서 1대0이 됐어요 사실 전북현재가 후반전 들어서 좋은 기회를 여러 차례 포착을 했었거든요 패딩 경합사장에서 1두챙권 구스타버 걸리고 마지막에는 김진규 선수가 마무리합니다 네 네 자 자 그렇죠 자 구스타버 선수 패딩에 지금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멋진 도움 한 차례 기록하고요 네 자 공간 잘 찾아 들어가고 슈팅 깔끔했네요 네 바운드 떨어지는 거 정말 잘 갖다 댔어요 네 가격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반대편 코스트를 보고 잘 찾아 넣었던 김진규 선수였고요 아 좋아하죠 김상식 감독 오늘 내내 표정이 좀 안 좋았었던 김상식 감독이었는데 어퍼컷 세리머니까지